자, 곱셈공식 변형하는 건데요. 문자가 두 개 있는 거. 문제를 한번 문제를 볼게요. 지금 뭐가 주어져 있냐면 a 더하기 b가 주어져 있어요. a 더하기 b값이 2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래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6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가르쳐준 건 이것밖에 없는데 a3승 더하기 b의 3승을 구하래요. 이거 어떻게 하냐. 보면은 우리 저번 시간이 예 어저께 했죠. 어저께 했죠. 예를 구하는 거를 했어요. 예를 구하는 거를 했어요. 예를 뭐를 알면은 합이나 곱을 주어주고 예를 구했어요.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건 뭐예요. 합하고 예를 알아. 그럼 하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 네모 하나는 알 수 있잖아. 이 세 개가 있다라 그러면 두 개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잖아. 그치? 곱을 알게 돼. 합과 곱을 알면 3승짜리도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죠. 합과 곱만 알면 어저께 했어요. 3승짜리도 알 수가 있어요. 합과 곱을 가르쳐주지 않고 그치? 그러면 쉬우니까 합하고 예를 가르쳐줬어. 곱은 구해서 구해서 해라라는 문제예요. 그죠? 구해서 해라는 문제예요. 곱은 니네가 구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곱셈 공식 뭐예요? 이거는 곱셈 공식 뭐였어요? 1번 공식의 변형이었고요. 3승짜리 나오는 건 합과 곱 나오는 거는 곱셈 공식 6번 공식을 변형한 거예요. 이게 6번 공식은 이렇게 생긴 건데 이것을 변형해서 합과 곱이 나온 예로 하는 거구나. 그치? 이번에는 이 두 개를 써먹을 거예요. 이거를 써먹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할까요? 짚... 짚... 그죠? 이렇게 해놨어. 안 이쁘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렇구나. 고지곳대로... 우린 초등부가 아니에요. 이건 고등부 거예요. 고등부 거. 지금 필수 유형 아주 기본적인 거 하기는 하지만요. 나중에 결코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 책은요. 그죠? 그래서 머리를 써야 돼요. 머리를. 그죠? 우리 고등부에는 사고력 수학이 없어요. 절대. 그리고 뭐 기본 문제집. 그 다음에 실력 문제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초등부에는. 그치? 중등부에도 약간 그런 거 있는데 고등부에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없을까요? 원래 어려워서 없어요. 이거는 고등부 1학년 거는 그나마 쉬워요. 2학년 되면 애들이 힘들어하죠. 하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딱 보니까 합과 곱만 있으면 얘도 구하고 얘도 구하는데 그치? 곱이 없고 대신 얘가 있으니까 얘로 곱을 구하면 되겠네요. 그죠? 곱을 구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변형을 시켜봅시다. 우리는 뭐라고요? a 더하기 b를 알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를 알아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A 더하기 b에 제곱을 해 봅시다. 우리 제곱을 해 봅시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앞에 거에 제곱. 2ab 더하기 2ab 더하기 b의 제곱이지. 그치? 이제 한 번은 생략할 거야. b의 제곱 더하기 2ab인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ab를 지금 구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2항을 할게요. 2항. 2항. 얘만 남겨 놓으려니까 a 제곱하고 b 제곱을 빼주면 돼. 그치? 쉽게 얘기해서 빼주는 거는 여기에다가 빼기 a 제곱 빼기 b 제곱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다가도 해주고 얘를 통째로 2항 한다라는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이거 똑같이 보면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가로를 써줘도 돼. 이거랑 같은 건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해줘도 되는 거고. 그죠? 저쪽. 저쪽도 해줘야 되니까 얘에다가 1로 넘어가는 걸로 해서 어떻게 해줘도 된다고?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해줘도 돼. 이거 같은 거야? 같은 거지. 위의 식이랑 같은 거지. 맞아요? 같은 거야. 2항 한다라고 그래요. 양변을 2로 나눠줄게요. 2로 나눠줄게요. 2로 나눠주는 거야. 2로 나눠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전체에다가 2를 곱해줘야 되고 우리 초등 보니까 여기 전체에다가 여기 전체에다가 부분적으로 곱해주면 안 돼요. 그죠? 곱하기 2분의 2를 해줄 거야. 나누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 전체에다가 곱하기 2분의 2를 해줄 거야. 뭐 어느 쪽에다 써도 상관없겠죠? 맞아요?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왼쪽 오른쪽을 바꿔 볼게요. 너무 안 쓰면 안 되니까. 얘는 나눠주면 a, b만 되겠죠? a, b만 되겠죠? 그죠? 얘는 2분의가 될 거예요. 2분의. 그죠? 2분의가 돼요. 맞죠? 이 위에만 써 볼까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죠?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해주냐면 여기에 이게 6이라고 써있어. 얘 6이라고 넣을 거야. 얘 2라고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 문자가 없고 그리고 a, b 값이 구해지네요. 그죠? 구해져요. 구해지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가 뭐다? 2에요. 2의 제곱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얘 뭐예요? 6이라고 그랬어. 그죠? 얘는 뭐예요? 4 마이너스 6분의 2에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2에요.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우리는 a 곱하기 b를 알아요. 얘를 구할 수 있어요. 어저께 어떻게 구했다고? 여기 곱셈 공식 6번의 변형이에요. a 더하기 b의 3승은 그지? 앞에 거의 3제곱 더하기 3배의 앞에 거의 제곱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3배에요.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3제곱 이렇게 된 게 이 합의 3제곱이 되는 건 곱셈 공식 6번인데 얘를 변형을 하면 a 3제곱 b 3제곱을 알 수 있다. 어떻게 3제곱 한 거에다가 이 새끼들을 다 빼주면 이 지저분한 애를 빼주면 얘만 남겠지. 그지? 그죠? 그거예요. 기억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합과 곱을 알아야 되니까 저걸 그대로 쓸 거예요. 우리 뭐를 구해야 된다? 얘를 구할 거야. a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 a 3제곱 더하기 b의 3제곱은 뭐냐 a 더하기 b의 3승 이게 곱셈 공식 6번이야 여기에는 더하기 3의 a 제곱 b 그 다음에 더하기 3의 a b 3제곱 이게 있어. 그지? 지저분한 거를 빼줘야 돼. 걔는 어떻게 된다고? 3ab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지 이게 3배의 a 제곱 b 그지? 그 다음에 3배의 a b 제곱이니까 걔를 빼주면 얘가 될 거야. 그지? 곱셈 공식 6번의 변형이야 자 우리 a 더하기 b는 2라고 주어져 있어 2라고 주어져 있어 2 집어넣어요 3배의 a b 우리가 힘들게 보였어 a b가 뭐다? 마이너스 1이다 a b가 뭐라? 2이다 2의 3제곱은 8이다 우리 마이너스가 한 개 두 개 있어요 짝수 개 있어요 그러면 부호는 플러스다 3 곱하기 6이에요 그죠? 얘는 14가 됩니다 14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 많이 있었어요 곱셈 공식 6번의 변형이고 가장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합과 곱을 알면 합 이건 곱이잖아 a b 그지? 합과 곱을 알면 풀 수 있어 근데 합이 있어 근데 합은 있어 곱이 없네 곱은 얘는 그지? 곱셈 공식 1번인데 곱셈 공식 1번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변형해서 곱을 만들어냈어 그지? 쉽게 할 수 있었어요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1번 문제 보도록 하죠 볼펜 볼펜하고 똑같아요 연필도 좋을 거 하나도 없어요 글씨는요 바르게 잡고 잘 쓰겠다라는 의지가 있으면 잘 써지는 거지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이건 뭐 나무로 돼가지고 나무 다 중국산 이상한 나무들이에요 몸에도 안 좋아요 플라스틱이랑 차이도 안 나 원적외선이 나와서 몸이 건강해 그런 거 없어요 흑연 몸에 되게 안 좋아요 알았지? 그거 글씨 잘 쓸 생각이나 해야지 그 연필을 연필은요 신경 너무 많이 쓰게 돼가지고요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가장 좋은 거는 볼펜은 볼펜 똥이 나와가지고 좀 안 좋고요 뭐 이런 류의 필기류는 괜찮은 거 같아요 초등학생은 글씨 잘 쓸 생각부터 하세요 중학생도 마찬가지고 이건 고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글씨 지가 못 알아먹으면 안 돼요 자, 여기에서는 예를 구하래 예를 알려면 합과 곱을 알면 참 좋겠죠 맞아? 맞죠? 합과 곱을 알면 쟤를 풀 수가 있어요 그죠? 합과 곱을 알면 돼요 근데 합만 있고 곱이 없어 우리 조금 아까 했어 여기도 합 얘의 갑이 주어졌으니까 그죠? 얘의 갑이 주어졌으니까 이 곱셈공식 6번 어떻게 생겼다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곱셈공식 6번의 변형이 변형이에요 변형 지금 바로 한 거야 그치?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x3승 더하기 y3승은 어떻게 생긴 거다? x 더하기 y의 3승에다가 이 지저분한 것만 빼주면 돼요 3배 a, b의 뭐예요? a 더하기 b의 지금 x, y로 했으니까 그죠? x, y로만 가야 되겠죠 이렇게 저게 안말르겠죠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세요 이렇게 돼요 x, y, x 더하기 y 우리 합과 곱을 알면 돼요 우리 합은 여기 주어졌으니까 1을 넣을 건데 이것도 주어졌어요 그죠? 모든 걸 다 대입할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전에 x, y만 남... 다 지금 집어넣은 다음에 이항하면 되겠네요 집어넣을게요 이게 37이에요 맞죠? 37은 1에 1의 3제곱 마이너스 3배의 x, y는 몰라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1이에요. 맞나요? 그죠? 37이야 얘는 1이야 얘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3배의 x, y 끝이에요 그죠? 얘는 얘는 우리 초등부라서 아직 잘 걸려요 양변에 마이너스 2를 해줘도 돼요? 해줘도 되죠 빼기는 전체에다 해준 거니까 얘랑만 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얘는 36이 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3, x, y가 돼요 그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돼요? 마이너스를 곱해줘도 돼요? 맞아요? 마이너스 2를 곱했어요 마이너스 2를 그치? 괜찮죠?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양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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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3분의 1을 곱하거나 3을 나눠줘요 그죠? 그럼 여긴 뭐만 남아요? x, y만 남는다 이거는 12이죠? 12 마이너스 따라서 x, y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2가 된다 우리 이제 뭐를 구했어요? 이거는 뭐예요? 대충 결론이 나면 따라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걸 구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많이 써요 알았죠? 점 3개는 줄은 쭉 이거 잘 못 맞췄는데요 자라나는 초등학생이니까 이게 각이 맞아야 돼요 각이 잘 못했는데요 이 는이 는이 예를 들면 쭉 맞아야 돼요 알았지? 맞아야 되겠죠? 쭉 맞아야 돼요 알았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좀 있을 수 있어요 좀 만하다 보니까 자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곱셈 공식 1번이라고 그랬어요 곱셈 공식 1번은 x 더하기 y의 제곱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어떻게 됐어요?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두 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곱하기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됐어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xy라고 쓸 수 있겠죠? 우리 얘가 여기 있어요 얘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쓰는 거예요 얘랑은 별개야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어떻게 된다? 얘는 넘겨야 되겠죠? 이쪽으로 그치? 맞아?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빼기 2xy만 해도 된다 그죠? 맞아요? 맞아요? 곡선 공식 1번 공식의 표정이에요 우리 문제에서 이거 풀라고 그랬어요 우리 얘는 구했어요 x 더하기 y는 구한 게 아니라 원래 1이라고 주어졌네요 1의 제곱 2배의 마이너스 2배의 마이너스 2배에 우리 xy 구했어요 xy가 뭐다? 마이너스 10이다 1의 제곱은 1일 테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12 곱은 12 곱하기 2는 24 12 곱하기 2는 24 12 곱하기 2는 24 답은 뭐다? 25 그렇죠 25예요 답은 25예요 쉬웠어요 쉬웠어요 쉬운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그 다음 문제에는 문제에 a 더하기 b가 주어졌어요 값이 1이라고 주어졌고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주어졌어요 얘가 5라고 주어졌어요 곱이 안 주어주려나 보네요 그죠? 그런데 a의 4승 어? 우리 4승 안 배웠는데요 그치? 됐어 4승 마이너스 b의 4승을 구하래요 단 조건이 있어요 단 단 콤마 찍고 a가 b보다 크대요 그죠? 이건 써먹기 때문에 이런 게 주어져 있겠죠 그죠? 으으으으으... 으으으... A사승 B의 사승 비슷한 거 한 거 있어요 한번 볼게요 찾아보도록 할게요 A사승 B의 사승 여기 사승 짜리 한번 나왔네요 A사승 그죠? A사승인데 B가 아니라 1이네요 그죠? 합차로 나왔어요 합차 그죠? 합차로 나왔어요 그 정도만 봐도 돼요 사승의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한번씩 했어요 여기 나왔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하고 이 부분 이건 어떻게 돼? 이해가 돼 그지? 맞아요? 합차 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사승 마이너스 Y사승이죠 한번 했네요 그죠? 맞아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사승 마이너스 B사승을 구하려면 필요한게 A제곱 합차예요 합차 그지? B의 제곱 A제곱 B의 제곱인데 합하고 차가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얘는 저 위에 갑이 5라고 주어져 있죠? 얘만 알면 되네요 얘만 알면 되네요 맞아요? 얘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되는데 음 얘를 구할 거야 얘를 구할 거야 일단 뭐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얘랑 얘가 있으면 곱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죠? A 곱하기 B를 할 수가 있죠? 맞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얘를 구하려고 그러면 합과 곱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하냐면 음 차를 알아내면 되겠다 차 얘를 얘를 알아내려면 합은 있으니까 얘는 따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만 하면 A 더하기 B랑 A 마이너스 B를 하면은 얘가 되나요? 얘는 저기 있잖아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만 구하면 되겠네 얘는 저기 있잖아요 그죠? 얘도 여기 있고 그지? 얘만 구하면 되네요 A 마이너스 B 차를 구하면 되겠네요 차를 맞아요? 그러면 또 차는 또 어떻게 구하냐 차는 또 어떻게 구하냐 차 한번 구해보자 A 마이너스 B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어떻게 구하냐 얘를 한번 해볼까요? 얘의 제곱이 뭐죠? 얘의 제곱은 얘의 제곱은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2AB의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이 돼요 맞나요? 근데 음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AB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얘는 얘는 앞에 있어요 얘는 앞에 있어요 이 곱을 좀 알아야 되겠네요 곱만 알면은 A 마이너스 B를 구할 수가 있네요 그죠? 자 그러면 곱을 구해봅시다 곱을 구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다시 이거는 따로예요 따로 그치?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치? 자 A 더하기 B의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A 더하기 B의 제곱 A 더하기 B의 제곱 이건 어떻게 돼요?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2AB가 되는 거죠 맞아요?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래서 굳이 이거 이렇게 순서대로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값은 주어졌네 주어졌네 여기 주어졌네 이것도 여기 있네 A 더하기 B가 여기 있네 그치? 얘도 있고 얘 5라고 그랬어요 그쵸? 맞아요? 다 대입해 볼게요 A 더하기 B가 뭐라고? 1이라고 1의 제곱이라고 그죠? A 제곱 얘가 뭐라고? 5라고 더하기 2배의 우리는 AB를 구하고 싶은 거라고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1이고 얘는 5고 얘는 2AB예요 그러면 얘를 양변에 마이너스 5를 하면 마이너스로 5를 하면 마이너스 5를 하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여기로 간 거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4죠? 얘는 2AB죠? 양변에 2로 나눠주면 나눠주면 AB만 남겠죠? 마이너스 2겠죠? 맞나요? AB가 뭐라고?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 이제 여기다 넣으면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2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건 뭐라고? 얘는 5라고 그치? 저거 다시 해볼까요? A 마이너스 2에다가 AB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2라고 그랬어 AB가 AB가 그치? 그러면 음 얘는 뭐예요? 5 빼기 얘는 플러스가 되죠? 맞아요? 맞아요? 9가 돼요 9가 되죠 A 마이너스 B가 무슨 수를 제곱해서 9 나오는 게 뭐야? 두 번 뭐 곱하기 뭐 해가지고 뭐 곱하기 뭐 해가지고 9 나오는 건 뭐예요? 3이죠? 3이에요 3 그렇죠? 3이에요 우리 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A가 B보다 크다라고 그랬어 그래서 3이 돼요 3 자 뭐예요? 이렇게 A 마이너스 B가 따라서예요 따라서 A 마이너스 B는 뭐라고? 3이 돼요 3 맞아요? 3이 되겠지 뭐 곱하기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9 나온 거잖아 그치?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딱 3이 되면 좋겠죠? 그래요 3이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근데 문제에서 이게 이렇게 나왔어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A가 B보다 A가 B보다 크다라는 말은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요 얘 일로 넘어가도 되나? 맞아? 맞아요?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라는 거에요 여기에 만약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도 뭐예요? 9가 돼요 그쵸? 이건 복잡한 거에요 고등학교 오면 이런 게 복잡해요 알았죠? 근데 A 마이너스 B가 0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아 3만 되는 거 맞아요 알았어요? 3만 되는 거 맞아요 이제 우리 문제 다 풀었어요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봐봐 여기 이거 뭐라고 그랬어 얘는 5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리고 A 플러스 B는 뭐예요? 1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야 그리고 A 마이너스 B 우리 지금 힘들게 구했어 그치? 3인 거야 답은 뭐인 거야? 5 곱하기 1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답은 15가 되는 거야 이 새끼는 뭐다? 15다 구했지? 그치? 구했어요 구한 거야 우리 이거 구하 A 마이너스 B 구하느라고 힘들었던 거야 A 마이너스 B를 구하기 위해선 또 AB를 구하느라고 힘들었던 거야 알았죠? 구했어요 그리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